두 사람으로 궁합으로 보자면 궁합이 잘 맞아 두 사람은 근데 성격들이 둘 다 대단해 어? 양쪽이 어떻게 보면 성격 같고 이런단 말이야 밀고 땡기고가 이 성격 성향에서 나와 둘 다 직성이 다 센 사주들이라는 거야 본인도 남한테 지지 않아 누구한테 지지 않고 누구 얘기를 해가지고 잘 듣고 뭐 이렇게 하지를 않아 내 주장으로 가는 사람이고 또 이 친구도 그런 게 강해 그래서 두 사람 다 가정을 지키기가 어려운 사주들이야 절대 지지 않고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도 결혼을 늦게 해라 그랬어 일찍 하게 되면 이혼을 겪어야 되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 다 어? 그래서 결혼을 일찍 했든지 이래서 이혼수가 들었다 이혼수 내 사주 팔자대로 간다고 봐야지 본인은 사주가 높아 본인이 직성이 높아 내 머리 위에 사람들 없단 말이야 어? 내가 고집으로 해나가고 이때까지 남한테 고개 숙이고 살아본 적이 없다는 소리가 나와 어?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이겨먹고 살아야지 지구는 절대 못 살아 얼굴을 봐봐 오기가 쟁쟁하잖아 그치? 네가 나한테 해볼테면 해봐 이런 그런 얼굴이 막 얼굴에 그런 욕심이랑 이런 게 많잖아 그치? 머리 굴리는 걸 싫어해 본인은 아주 단순하다는 얘기야 직통적이고 그냥 그대로 직설적이고 이런 게 있어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막 머리 굴리고 잔머리 쓰고 이런 거를 못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성향을 좋아하지 않아 근데 이 친구도 그래 좀 직설적이고 이렇게 둘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데가 너무 많아 이 두 사람은 봤을 때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동거는 한다 하더라도 결혼식을 올린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두 사람 다 어찌됐든 그냥 너하고 나하고 좋으니까 그냥 우리들이 이렇게 편하게 살자 라는 소리가 나오지 식을 올리고 이렇게 해나가기는 조금 힘들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 친구는 내가 어떻게 돼서든지 이름을 내고 살아라 어? 이름을 내고 살아야 되고 내가 이 친구도 남을 위해 서야 되고 어떻게 보면 연예인 같기도 하고 이런 사주야 어? 연예인 같은 사주고 연예인 아니잖아 연예인은 근데 연예인 같아 이 사람은 그치? 뭐 티레베도 나오고 그래나 봐 그치? 응 응 응 그런 사주야 그래서 어떤 연예인 사주를 갖고 있다 근데 이 친구가 올해를 조심을 해야 돼 올해 조금 몸으로 다치는 수전이 있다거나 사고 수가 올해 분명히 들어 어 이 친구가 근데 그게 이 친구한테는 치명적이다 그래 어 그 어떤 사고 수나 이게 치명적이다 소리가 나와 어 그래서 조심해라 그런 소리가 나 올해는 이 친구가 뭐가 됐든 바빠야 되거든 바빠야 되고 이리 가야 되고 절로 가야 되고 뭐 해야 돼 막 뭐 뭐지 카메라도 보이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이 친구가 어 그런 연극으로 보인다 어 그리고 이 친구는 밑에 사람을 많이 거느려야 돼 어? 대장 노릇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밑에 사람들을 거느리고 밑에 사람한테 오라보고 가람가고 이래야 돼 어 다정다감하고 이렇지는 못해 어? 그렇지는 못하고 그냥 내 주장이 먼저인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둘이 만나서 그러냐 서로 비슷하니까? 근데 제가 다 맞춰요 그냥 제가 원래 그런 센 성격인데 이제까지는 만난 사람들한테는 안 그랬는데 아 여기가 되친다? 제가 처음부터 그냥 아예 죽어서 그냥 아예 그냥 다 맞추고 만나거든요 아 그래? 그러니까 지금 안 싸우고 사는 거야? 네 그래서 올해 지금 올해 만나고 그래 그거를 서로 막 같이 이렇게 해봐 왜냐면 본인직성도 보통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못 만나는 사람이어서 그럼 안돼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내 주관대로만 가는 사람이야 근데 본인도 그런 참 희한하게 이 사람한테 숙이고 가는 거야 절대 못하는데 그게 궁합이라는 거지 그렇지? 궁합이 안 맞으면은 티격티격하고 싸우고 너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본인의 직성대로 갔을 거 아니야 그렇지? 근데 이 사람한테 본인이 굽히고 이 사람 좋은 거니까 그렇지? 이 사람이 좋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 본인이 뭔가 대리만족을 한다 소리가 나와 본인이 이 친구를 보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져주는 거야 어? 그래서 살아간다 근데 결혼을 하려고는 내가 왔을 때 그거는 조금 그래 응? 같이 안 살죠? 네 같이 놔요 같이 놔요 근데 같이 산다 소리는 해 동거를 하든지 이렇게 해나가지 하는 소리는 할 수가 있어 저도 그 생각은 있거든요 그냥 결혼이라는 거는 별로 이렇게 안 하고 싶어 그냥 같이는 살고 싶은데 오빠도 그렇고 그냥 그냥 결혼보다는 그냥 결혼 생각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냥 같이 뭐 너랑 평생 그냥 너랑 살 거야 이런 얘기는 해도 그래 결혼에 대해 결혼 같은 거를 안 하고 싶어 하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 해봤기 때문에 결혼식 자체도 해본 것도 아니고 어쨌든 오빠도 뭐 애도 없고 이래가지고 응 그냥 모르겠어 그냥 근데 좀 약간 주위에 끼가 있어 여자들이 좀 주위에 많아가지고 이 사람 아까 말했잖아 연예인 사주라고 어? 연예인 사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은 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근데 본인이 봐봐 이 사람이 주변에 여자가 많아 많은데 이 사람이 이 여자한테도 해 그리고 저 여자한테 해 그리고 그래? 안 그래 단지 내 어떤 직업적인 것이 됐든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잖아 위에 서야 되는 사람이고 밑에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고 어? 그런 사주라서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이 사람이 먹고 사는 거에 연관된 거라고 보여 따로 이 사람이 개별적으로 여자를 좋아해서 만나고 이런 건 아니다는 거지 어?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이 친구가 뭐 혹시 바람이 날까 어? 막 이거는 왜 여자한테 예를 들어서 함부로 마음을 준다거나 이러지는 않아 어? 그런 성격이긴 한데 어? 그래 맞아 껴 그게 귀찮아서라도 어? 귀찮아서라도 좀 그런 성격이긴 한데 그치?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내 남자인데 혹시 내 남자가 옆에 여자들이 괜히 와서 이제 좋아하니까 어?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걱정이 드는 거지 이 사람 자체가 꿀쩍도 안 하는데 뭐 걔는 데 손해지 이 사람 손해는 아니고 본인 손해는 아니야 어? 걱정 안 해도 돼 알았지? 본인도 사주가 높고 둘 다 높다 보니까 본인도 내가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 사주야 어? 내 장사가 됐든 내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 사주 근데 장사도 잘 된다는 소리가 나와 금전적으로 내가 두드리거나 힘들다 이런 거는 안 해봤어 본인이 그래 안 그래 금전적으로 막 몰아치고 돈이 없어서 막 힘들고 이런 거는 안 겪고 살았다고 이렇게 어쨌든 금전은 따르는 사주다 어? 단지 본인 사주에 초년이 결혼을 하면 이혼수가 있다 이거뿐이지 괜찮아 어? 괜찮지만 그 내가 참아왔던 성질이 폭발하면 이 친구가 어마어마한 폭풍이 한번 불어 어? 오빠 내가 바로 전화할게 전화할게요 아시겠어요 어?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지? 전부로 다닐 만큼 사주팔자 그런 사주팔자 아니라고 많이는 안 보는데 친구가 아까 가게 밥 먹고 있는데 전화하고 이제 근처라고 어? 혼자 가기 좀 그렇다고 오라고 해가지고 저도 궁금해가지고 응 그런 거야 근데 요번은 오빠는 잘 되나요? 요번만 그냥 올해만큼 조심하면 돼요? 응 올해 조심해야 돼 올해 내년 이렇게 해서는 좀 조심해야 돼 조금 사고수 아까 말했잖아 잘못하면 치명타 아주 내가 안 좋아 내가 다치는 건가? 그렇지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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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동을 하고 내가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 사람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 거기에 심형탐은 뭐겠어 내 몸이지 응 그래서 그거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응 자기가 그 관리는 다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도 아주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사고는 우리가 차 끌고 가면 옆에서 받은 거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사고가 좀 따를 수 있다 다 조심해야 된다 하기가 조심해서 되겠어 와서 들이받는 거는 조심한다고 피해지진 않아 어? 알았지? 응 좀 물어볼 거 있어요? 응? 없지? 없을게요 다 얘기했잖아 감사합니다 네